지금부터 오렌지 3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그 중에서 지도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 3 기본 수업과 머신러닝 입문 수업인 머신러닝 1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3나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선행 수업을 먼저 학습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판단 능력을 기계에게 위임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안에는 실로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와 회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과거의 데이터는 원인과 결과로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로 맺어진 열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에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관계를 학습 알고리즘에게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그 관계를 파악해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공식 같은 거죠, 수학으로 치면. 이제 새로운 독립변수를 모델에게 알려주면 모델은 계산을 통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도학습으로 모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종속변수가, 즉 결과의 값이 숫자인지 이름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판매량은 숫자죠. 그래서 양을 다룬다고 해서 양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결과가 숫자가 아니죠, 이름이죠. 이러한 것을 범주형, 영어로는 카테고리컬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숫자는 양적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쉬운데 범주형이라는 건 좀 어렵죠. 생각해 봅시다. 시험 결과에 올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나요? 합격과 불합격 다 두 가지입니다. 즉, 시험 결과라는 변수의 값은 합격과 불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유한한 거예요. 조금 다른 표를 살펴봅시다. 이 표에 전 국민의 이름을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값으로 올 수 있는 후보는 몇 개인가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범주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적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가 아니라면 종속변수가 될 수 없다. 지도학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생각하자고요. 종속변수를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속변수가 양적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학습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적 데이터 타입은 회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범주형 데이터 타입은 분류라는 것을 사용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출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 종속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다면 그에 맞는 학습방법으로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모델을 만드는 학습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학습방법은 달라져요. 또 각각의 학습방법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모델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방법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 배워서 항상 그것만 쓰는 거예요.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학습방법을 이용합니다. 데이터와 학습방법을 깊게 공부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 냅니다. 세 가지 모두 좋은 전략이에요. 다만 자신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전략은 달라질 것입니다. 입문자라면 1번으로 시작해서 우선 빨리 현실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성능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2번 전략을 추가해서 여러 학습방법 중에 누가 성능이 제일 좋은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때 3번처럼 데이터와 모델 자체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1번과 2번만을 다룹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대중교통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소요시간, 비용, 환승거리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전거, 버스, 지하철, 비행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모른다고 여행을 못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도시의 교통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방법들의 작동원리를 알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몰라도 어떠한 학습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측정할 수만 있다면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면 선택은 식은 중 몇 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렌지를 이용해서 귀찮고 어려운 작업은 기계한테 맡기러 갑시다. 우리는 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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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